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비가 하실 것 같은데 왜 안전하게 해요? 저 충북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충북인데요 연세 살인마 같은 탈리터는 비인간적인 캐릭터를 찍잖아요 싫어하죠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런 역할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배우로서 이제 집에 다 와가는데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워치 무비 영화 예매퍼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집에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서울로 혼자 왔다 갔다 귀가해야 되니까 지리를 잘 보잖아요 아직 저희가 가면서도 더 안전한 길이 있나요 계속 찾아도 드리고 하나 둘 셋 택배기 자 드리세요 안전 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우니까 얼른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잘 모셔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살인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친구야 다 태워다 줄게 너 나 알아? 나쁜 사람한테서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? 너무 귀여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?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